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더 벌어진 러시아와 중국 두 상임이사국이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국제사회 외교 안보 지형은 북한을 상대해야 할 윤석열 당선인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유예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의 이사국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를 포함한 대부분의 이사국들은 북한의 유엔 결의 위반을 규탄했습니다. 미국은 5년 전에 채택한 결의안 2,397호를 언급하며 제재를 확실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북한이 ICBM을 발사하면 현재 연간 40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는 원유 공급량을 더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규탄 목소리는 성명으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시험발사에 대한 정보를 평가 중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북한이 시험발사를 통해 핵과 탄도미사일 능력을 향상시켜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서방이 러시아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TV조선 유혜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서방이 러시아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는지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는지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는지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